티티카카 튜브 A7입니다. 하이튼강 프레임이고 입문차급 이 모양에서 가장 기본 입문급 프레임으로 알고 있어요. 티티카카에 갑자기 왜 티티카카 찍고 있냐면 티티카카의 모델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이게 최근에 미벨동에도 많이 걸려있는 자전거 고치는 사진작가 판다님의 최근 조립기체예요. 본인이 지금 쓰려고 만드신거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거에 비해서는 되게 저렴한 편인 자전거에요. 상당히 매력있어요. 되게 막 그냥 되게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틱한 느낌 왜냐면 재질부터 하이튼강이잖아요. 그냥 철이죠. 나쁘다기보다는 하이튼이 어쨌든 분명히 저렴하고 그렇죠. 비싼 자전거의 재질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자전거의 그냥 그 재질이죠. 기본이죠.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이에요. 되게 자전거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프레임 구조가 보드워크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워크 양식으로 되어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볍지는 않아도 되게 무겁지도 않아요. 적절하고 이런 부분은 포크 특이하네요. 여기 양쪽으로 다 달려 있는데 여행용에 여행용 애초에 세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도 지금 요런 그 자전거 부분 부분에 어쨌든 이건 튜닝제품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런 그 악세서리나 요런 부분 마감이 다 잘 돼 있어요. 애초에 지금 완성이 거의 다 된 상태에요. 거의 99%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 자전거에 대한 컨셉은 되게 저렴하지만 정말 자전거스러운 기본에 충실한 보시면은 일단은 그 판다님도 이걸 얘기하셨던 부분이에요. 애초에 기존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판다님 갖고 있는 자전거 치고는 자전거 보다는 그 엄밀한 재질로만 얘기하면은 급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기본적인 하이튼강을 일단은 프레임을 저렴하게 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튜닝을 했어요. 근데 튜닝도 되게 막 그 돈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솔직히 좀 돈을 많이 들이는 방식이에요. 막 엄청 막 되게 막 그냥 막 심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상위 그 튜닝 상급 튜닝을 하는데 그러면 돈이 많이 깨져요. 어느 정도 되게 극단적인 그 무게감량이나 성능을 위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 가성비 적으론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근데 딱 중급 중급 딱 중간 경량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도 부품이 과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은 자전거에요. 그렇지만 완성도도 높고 대단히 저렴하지만 자전거는 중급 자전거의 성능이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무게를 여쭤보는 걸 깜빡했어요. 아니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잊어버린 걸 수 있는데 무거워 봐야 11kg 될 테고 근데 실제로는 거의 10kg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휠 부터도 지금 중급일 라이트 프로 지금 중급 휠셋 돼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괜찮은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미 이 정도 스펙이면은 남은건 엔진이에요. 이 이상은 솔직히 그냥 욕심이라고 해도 선수가 아닌 이상은 예 맞는 얘기죠. 저 포함해서요. 네 자기 욕심이에요. 네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가 정말 절제된 정말 자전거스러운 자전거죠. 정말 진짜 자전거스럽죠. 이게 보면은 톤이 총 세 분할인데 검은색으로 전체적으로 포인트를 주셨죠. 분명해요. 보면은 검은색이고 다 검은색 중간에 포인트가 들어가지만서도 동시에 중간중간 프레임이 금색 금색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 부분 다 금색이죠. 다 금색으로 했어요. 페달 이 지금 매치가 된 그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매치가 된 그쵸. 비싼 돈을 안 드려도 정말 괜찮고 완성적이면서 예쁜 자전거가 나옵니다. 이게 이게 아마 제가 본 판다님 자전거 중에 가장 저렴하면서 동시에 괜찮은 성능을 내는 그런 자전거예요. 보면